안녕하세요. 양령태 tv의 양령태입니다. 오늘은 2024년 1월 12일입니다. 민주당이 어떤 정당이란 것 정도는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실 겁니다. 이재명 그 자는 정말 기가 막힌 사람입니다. 기네스북에도 오늘 천재적이 두뇌를 갖고 있습니다. 선이라고는 찾아볼 길이 없습니다. 그에게 선 착함이라는 것을 착할 선을 갖다 그에게는 나는 찾아볼 길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 그 당 그 집단이 사기극을 벌이고 있다는 그런 기사가 나왔는데요. 김세동이라는 분의 칼럼입니다. 실언인데. 이성균 배우 있잖아요. 그 죽음을 악용하는 민주당의 집단 사기극이라는 그런 제하의 글이 나왔는데 깜짝 놀라서 제가 그걸 봤더니요. 이게 우리들이 간과했던 얘기들입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이 민주당이 무리한 경찰 수사를 했다. 책임을 져라 큰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무리한 수사를 했으면 벌써 드러나죠. 그리고 지금 이 세상에 무리한 수사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이 대한민국은 세계 지도 속에 아주 초선진국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수가 없죠. 그리고 마약 수사권을 자기들이 뺏어놓고 검찰 마약 수사권을 뺐잖아 뺐었잖아요. 완전히 뺏어버렸죠. 해놓고 검찰이 마약 수사한 것처럼 이렇게 오도를 시켰습니다. 이게 사기극이죠. 이게 집단 사기극 아닙니까. 민주당이 마약 수사권을 뺏어놓고 검찰을 막 비난합니다. 검찰이 수사도 안 했는데 검찰을 비난한. 이재명은 뭐냐 하면 국가 수사 권력을 남용했다는 책임이 있다느냐 하고 헛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국이란 자는 검경을 갖다가 같이 책임 나쁜 짓을 하는 책임자로 이렇게 엮었죠. 엮었죠. 겟다는 이재명을 옹호하면서 한동훈 비난한다고 정신을 못 차립니다. 그런데 한동훈은 비난하면 할수록 더 올라갑니다. 이게 죽을 맛이죠. 김호준은 또 무슨 짓 합니까. 배우론 음모론을 또 제기합니다.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이제 잘 안 맺힙니다. 배우 이성균 씨가 마약 퇴약염으로 수사를 받다가 지난 27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지 않습니까. 이 죽음에는 무엇보다도 경찰의 무리한 수사가 문제다 하고 지적이 됐죠. 첩보를 받아 사실 여부를 확인하던 내사 단계에서 언론에 보도됐고 경찰은 이를 즉시 확인해줬다 이례적입니다. 유명인 마약사건 수사를 선점하려 흘린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경찰은 1차 간이검사하고 2차 정밀검사에서 음성으로 나왔는데도 사건을 종결하지 않고 내사 포함해서 석 달이나 끌면서 이 씨를 세 차례 공개 소환했습니다. 사망 나흘 전인 지난 23일 소환 때는 비공개 요청도 거절했습니다. 인천경찰청의 잘못된 수사와 더불어 공영방송과 유튜버 등 유사 일부 언론들의 선정적인 보도 때문에 이 씨 죽음에 큰 책임이 있다 이렇게들 언론은 얘기를 했습니다. kbs와 가로세로 연구소는 이 씨와 유흥업소 실장의 통화 녹음 파일을 그대로 틀었다는 겁니다. 지금 문화일보 기사에 나온 김세동 칼럼을 지금 제가 보면서 같이 공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경찰은 우리는 아니다 하고 부인했습니다. 믿기 어렵다라고 합니다. 이성균의 비극은 또 우리 사회의 심각한 마약 확산 실태도 적나라하게 보여줬습니다. 이 마약은 정말 악입니다. 악 중에 악입니다. 이 마약이 지금 퍼져나가는 것 이거는 이 국가적으로도 정말 엄청난 해악입니다. 이거는 척결을 했어야 됩니다. 검수완박을 한다고 검찰에 그 마약 전문가들을 많이 양성을 해놨는데 이걸 수사를 못하게 닫아버렸습니다. 이런 민주당이 마약 수사를 못하게 한 자가 바로 문재인 아니냐 이거예요. 그리고 그 휘한 민주당들 아니냐 이거예요. 검경 수사 한답시고 검찰에서 수사권을 완전 박탈했는데 마약 수사권도 박탈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경찰로 다 넘겼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그 결과 마약이 몇 배가 늘었잖아요. 문재인이가 검수완박에 편집증 적으로 집착했지 않습니까 집권 내내 대검 마약 당당 부서를 통폐합하고 축소시키고 수사 역량을 약화시켜 극기화하는 검찰에서 마약 수사 권한을 뺏어버리고 정말 이 책임은 문재인과 바로 검수완박을 한 민주당에 있는 겁니다. 마약의 책임은. 사태가 이리 이 지경 됐으면 자기들이 반성을 해야죠. 우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반성하고 잘못했다고 빌고 문재인도 석고대재하고 조국도 전 법무장관 했던 사람도 사과와 반성부터 하는 게 도리인데 이게 거꾸로 적반하장으로 말이죠. 검찰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마약국도 없어요. 다 자기들이 뺏어놓고 말이죠. 못하게 해놓고. 마약수사 하지마 해놓고. 이 마약수사를 왜 못하겠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이 문재인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왜 마약수사를 못하게끔 검찰에서 마약수사권을 뺏어버렸죠. 그래가지고 지금 오늘날 이 마약 우리나라 마약청정국이었는데 이게 청정국이 더럽혀졌습니다. 그러니까 검찰권이 약화되고 경찰권이 강화 일방적으로 강화시킨 바로 책임이 민주당 의원들. 지금 이재명 당들 아닙니까 문재인 당들. 이 씨의 죽음을 검찰 비난의 이걸 이용한다는 거는 국민들은 잘 모르고 검찰이 수사한 줄 알죠. 아니에요. 경찰이 수사지 검찰은 마약수사 권한이 없습니다. 마약국이 없어요. 없애버렸어요. 검찰에서는요 민망한 비리로 재판을 받고 있거나 검찰 수사를 받는 범죄 피고인인데 경찰의 문제를 검찰의 잘못으로 오도를 시키고 있습니다. 잘못. 자신들의 잘못이 희석될 수 있다고 본 듯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마약수사를 못하게 검찰에서 마약수사권을 뺏어버렸으니까. 이래서 이 마약 문제가 경찰로 자기들이 경찰이 수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책임이 자기들한테 올까 봐 막 검찰을 막 때려 엎어서 그냥 완전히 검찰이 잘못해서 수사를 잘못해서 한 것처럼 이렇게 오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기꾼이죠. 사기꾼들이 하는 행진이죠. 수사를 권을 뺏어놓고 말이야 수사를 못하게 해놓고 경찰에다 수사권 다 빼서 다 줘놓고 검찰을 욕하면 됩니까 그건 미쳐도 아주 제대로 미친 그런 머리 아닙니까 배우 이성윤 씨가 마약투약염으로 수사를 받다가 그렇게 했으면 그 마약수사가 경찰에서 받는 거 다 나왔단 말이에요. 이걸 검찰에서 한 것처럼 이렇게 포장을 한 자들 이 자들이 바로 그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국도 아주 재미있습니다. 법무장관했던 조국. 그 이성윤이가 사망 당일에 그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가지고 사망 당일 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검경의 수사를 받다가 자살을 선택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다. 남일 같지 않다. 분노가 침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검찰이 아무 관련도 없는 검찰한테요. 검경이란 말을 딱 붙였습니다. 검찰 경찰 함께 묶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속임수를 치킨 겁니다. 검경. 검경 수사를 받다가 자살을 선택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다. 남일 같지 않다. 분노가 침인다. 당일 날. 이 씨가 사망 당일 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마치 검찰이 수사한 것처럼. 검찰은 아무 관련돔데 엉뚱하게 검경으로 한때 묶었습니다. 자녀입시 비리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은 이 사람 조국인은 이 씨와 일체화해서 자신도 피해자인 양 코스프레하는 것. 이런 지작을 받았습니다. 자기는 검찰에서 수사 받았지. 자기를 갖다가 검경으로 묶어가지고 이성윤도 그런 것처럼 얘기 포장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울산시장 선거 청와대 개입 사건으로 징역 3년형 선고받은 황운하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검사는 언론의 생리를 교묘하게 이용해서 정당한 수사를 하고 있다는 여론 몰이를 한다. 아예 검찰을 물고 늘어져 버렸습니다. 아니 경찰 출신인 황운하가 검수완박 해가지고 마약 수사권이 경찰로 넘어간 것. 검찰에는 수사 마약 수사라는 마 자가 미음이 없다는 걸 잘 알면서 말이죠. 그런 소리를 해서 엎어씌우는 것을. 그러니까 이 김세동 칼럼니스트가 뭐 어떻게 했느냐. 사기극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집단 사기극. 민주당 집단 사기극. 말 됩니다. 네. 집단 사기극을 벌이고 있습니다. 위안부 할머니들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윤미향은 검경은 언론 보도를 통해서 대중이 이 씨를 범죄자로 확신케 했다 하면서 가세를 했습니다. 이 자도 이 여자도 어마어마한 장난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검경이라고 합쳤습니다. 검찰이 들어간 걸로 해서 검찰이 수사한 것처럼 했습니다. 참 나쁘죠. 국회의원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거 말이 됩니까. 어떻게 이게 말이 됩니까. 검경이 수사를 했습니까. 이성균은. 검경은 언론 보도를 통해 대중이 이 씨를 범죄자로 확신케 했다. 아니 검찰이 뭘 했는데요. 그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었는데 왜 검찰을 갖다 붙입니까. 이건 다분히 의도적인 겁니다. 검찰 검찰을 욕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입니다. 검찰을 모욕주고 검찰에 엎어씌우기 위한 아주 악랄한 수법이죠 이게. 양이원영이 후쿠시마에 있을 때 일본 갔다 오면서 아주 이상한 말을 해가지고 아주 화제에 올랐던 그 이상한 말을 했던 장본인 양이원영 이분은 말이죠. 검사들의 습관적인 피의사실 공표 행위를 국회에서 공식화한 한동훈 전 장관을 고발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얼마나 코미디입니까. 아니 검사들의 습관적인 피의사실 공표 행위를 국회에서 해서 피의사실 공표에서 고발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집단적으로 기억상실증 아니면 양심상실증인지 행태가 가관이라고 이렇게 김세동 씨는 그의 시론에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민주당은 집단 기억상실증 아니면 양심상실증이다 이런 행태가 상당히 가관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개딸들은요 한술 더 떴습니다. 이재명 팬카페 재명인의 마을 등에는요 이성윤을 보며 느꼈다. 이장님 이장님이라고 하는 것은 이재명을 가리킵니다. 이장님이 얼마나 힘드셨을까. 이재명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고 참 한심합니다. 한동훈의 무리한 마약수사가 이태원 참사도 이야기했고 이성균도 죽였다. 이런 글을 올려가지고요.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공세에 활용하는 파렴치한 이런 행태도 보이고 있습니다. 아니 마약수사를 한동훈 법무장관이 왜 했습니까. 마약수사는 경찰이 했다니까요. 이태원 참사도 한동훈 법무장관이 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거는 오래 붙이려야 붙일 수 없는 소위 머리가 정말 속된 말로 뻥구라가 아니면 이런 소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머리가 뻥구라든지 모략꾼이 아니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니 뻔히 신문에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 걸 아는데 왜 검찰을 거기다 갖다 붙이느냐 이 말이에요. 한동훈이 왜 이성균을 죽였습니까. 법무부 장관이 왜 마약수사를 했습니까. 검찰이 한 게 아니고 경찰이 했다니까요. 이런 식으로 글을 올리는 민주당 사람들. 이 억지소리라고 하죠. 에만소리 이렇게 표현하는데 뒤네도 말이죠. 이건 완전히 180도를 지어냈 버립니다. 이런 자들이 국회의원이요. 국회의원들 안 됐으면 뭐 하면서 먹고 살았을까요.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런 머리를 가지고 국회의원을 안 했으면 뭐하고 먹고 살았을까요 그들이. 참 가히 짐작이 됩니다. 이재명 대표하고 문 전 대통령을 명시적으로 검찰 책임을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꾀가 있으니까요. 아니까. 자칫 잘못했다는 혼날 줄 아니까. 거녕 검수완박들을 자기들이 한 사람들이니까. 경찰이라고 적신은 하지 않고 국가수사기관 해 가지고 포장을 했습니다. 국가수사기관 하면 국가수사기관은 우리가 사람 생각할 때 제일 높은 기관이 검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검찰이라는 말을 안 하고 경찰이라는 말을 안 하고 딱 적당하게 해 가지고 운운하면서 은근히 냄새를 검찰 쪽으로 풍기고 있는 겁니다. 지능적이죠. 지능범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경우는 언어적 지능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아니 자기들이 말이야 그러면 문재인하고 이재명이가 명시적으로 알면 경찰 책임이다 하고 언급하든지 경찰이라고 적시도 하지도 않고 국가수사기관 운운하면서 은근히 검찰을 향한 냄새를 풍기는 것. 못 듣기 짝이 없는 그런 행태입니다. 이재명은 x라는 그 예 트위터 이름입니다. 예 x에 글을 올려 가지고 국가수사 권력에 의해 무고한 국민이 또 희생됐다 이랬습니다. 마치 검찰인 것처럼 이렇게 포장을 시킨 겁니다. 저의 책임도 적지 않은 것 같아 마음이 참 아프다 했다가 한 시간 만에 그거는 삭제해버렸어요. 그러니 얼마나 지능적인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문재인은 뭐라고 했느냐. 수사기관의 수사 행태와 언론의 보도 행태가 극단적 선택의 원인으로 보여요. 더욱 가슴이 아프다. 가슴 아픈 사람이 그래. 끌 끌 끌 웃고 다니에요. 대통령과 대통령 후보를 지닌 사람들 수준이 말이죠. 참담하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검수완박을 만들어서 검찰에서 마약수사권을 뺏어 가지고 수사를 못하게 만들어서 경찰에서 수사해서 사고가 일어났는데 경찰이 잘못해서 한 건 아니죠. 수사를 한다고 한 거죠. 그런데 이성균이가 극단 선택을 한 것이죠. 이걸 잘 아는 사람이 검찰한테 어떻게 하면 떠넘길 건덕지가 없으니까 국가수사기관이라고 말을 싹 포장을 하는 이것이 대통령이 하고 그리고 대선주자 했던 이재명의 생태인가 싶으니까 실망 좌절이 너무 큽니다. 또 울산시장 선거 청와대 개입 사건으로 징역 3년 영 받은 또 1심에서 징역 2년 받은 조국 전 장관 이들이 전부 다 마약수사를 전혀 하지 않은 마약수사권을 검찰에서 뺏은 자들이 검찰을 마치 마약수사한 것처럼 직접 말을 하면 그건 걸리니까 국가수사기관이니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전부 다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황훈아는 검사는 언론의 생리를 교묘하게 이용해 정당한 수사를 하고 있다는 여론몰이를 한다 하면서 아예 검찰을 물고 늘어졌습니다. 중위안부 할머니들 후원금 횡령안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집행유예 3년 선고받은 윤미향은요. 검경은 언론 보도를 통해 또 검경이라고 썼습니다. 대중이 이 씨를 범죄자로 확신케 했다 가세했습니다. 김어준은 또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그 전매특허가 뭡니까? 음모론 아닙니까? 음모론으로 보면 문 전 대통령하고 이재명 조 전 장관 민주당원 상당수는 검경수사권 조정과 검수완박 내용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누군가의 지령을 받고 무조건 통과시켰음이 틀림없다. 배우를 반드시 밝혀내야 된다. 이렇게 김세동 씨는 강조합니다. 최근에 이제 이 대표 pcb의 민주당의 선생, 민주당 선생이 누굽니까? 선생 격인 김어준. 김어준은 배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67세의 공인중개사 혼자 벌일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김 씨 전매특허인 음모론으로 보면 문 전 대통령과 이 대표, 조 전 장관, 민주당 의원 상당수는 검경수사권 조정과 검수완박 내용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누군가의 지령을 받고 무조건 통과시켰음이 틀림없다. 배우를 반드시 밝혀내야 된다. 참 재미있는 글이었습니다. 이 이성균 죽음을 악용한 민주당의 집단사기극이라는 이 글을 통해서 이 자들, 극자파들, 문재인, 이재명 이런 극자파 민주당 이런 자들의 집단사기극이라는 이 내용을 보면서 경악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김세동의 시론을 제가 이용을 해서 활용을 해서 오늘 같이 여러분과 공유를 했습니다. 네. 여러분 구독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